네, 본질적인 내용은 앞선 동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나머지 예제를 완성하는 게 목표고 그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을 클릭했을 때 그 항목에 해당되는 상세한 정보가 출력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라이브러리를 로드해야 되죠? 라이브러리를 로드할 때는 this 로드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라는 것을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을 로드하는 topic under model이라고 해서 토픽을 로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이 각각의 개별적인 토픽을 가져오기 위한 모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저는 get 이라고 하는 단수형의 get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get 그리고 인자로는 어떤 모델을, 어떤 토픽을 가지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topic under bar id라고 하는 인자를 넘겨줬습니다. 다시 제가 컨트롤러로 넘어갈게요. 컨트롤러에서 this, 여기서는 topic은 this 그리고 topic under bar model이라는 것을 통해서 topic under bar model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메소드는 get이니까 get을 하고요. 그리고 인자로 id 값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topic이라고 하는 것에 topic이라는 변수에 이 get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그 topic 데이터가 담기면 되는 거죠. 그거를 모델로 가서 다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모델로 넘어갈게요. 모델로 다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return, this, db, 쿼리를 해도 되지만 이번에 저는 active record라는 것을 써보겠습니다. get, where,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topic,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인 id.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한 내용은 이것과 동일해집니다. 이것과 이 위에 것과 밑에 있는 것은 동일한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active record라고 하는 방식으로 쿼리를 작성을 한 겁니다. 이 active record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표준 SQL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식성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얘기한 이식성은 자기가 MySQL을 쓰고 있다가 Oracle을 쓸 수도 있고 또는 MSSQL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그 벤더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도 있지만 또 표준 SQL을 같이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ctive record를 쓰게 되면 표준 SQL만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옮겨가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블하게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구문들은 이 SQL문 자체를 문자열로 여러분이 핸들링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active record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배열이나 여러가지 API들을 로직에 따라서 호출하는 걸 통해서 좀 더 로지컬하게 작업하는 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active record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주로 active record를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같습니다. result라고 하셔도 되고요. result underbar array를 하셔도 되는데 이 get을 통해서 가져오는 데이터는 단 한 건의 데이터만 가져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where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row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터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데이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topic이라는 데이터를 제가 이 get이라고 하는 뷰에다가 전달을 해볼게요. 더 이상 id라고 하는 값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topic이라고 하는 값으로 topic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변수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topic이라는 변수는 이 topic underbar 모델의 get 메소드를 호출해서 가져온 값이죠. 저것을 get이라고 하는 뷰 컨테이너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get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애플리케이션 밑에 뷰 밑에 get.php를 열었고요. 그리고 이 get.php의 기존에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요. 자 article article html5부터 추가된 엘리먼트죠 태그죠. 본문을 의미하는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h1 그리고 topic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iv topic description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상수라는 제목이 나타났고요. 변수란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죠. 자 그럼 back을 하고 제가 함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함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예제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이렇게 코드를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중복이 되냐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이 일단 중복이 됩니다. 여기에도 있고 이 밑에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underbar underbar constructor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했죠. 이 함수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이 topic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로드될 때 자연스럽게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logic을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topic과 관련된 topic 클래스가 생성될 때 무조건 여기 있는 것이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복적으로 여기 있는 구문을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로드한다거나 또는 topic underbar 모델을 로딩하는 구문을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사라져도 되는 겁니다. 코드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오류 없이 잘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get 수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이 get에서 리스트로 돌아가려면 항상 back을 눌러야 돼요. 이게 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이 topic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리스트를 여기다가 표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죠. 자 우선 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뷰는 자 메인.php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php 안에 이 뷰와 관련되어 있는 이 topic 리스트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저는 새로운 파일로 옮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뷰스 밑에다가 topic underbar list.php라는 파일을 만들고 방금 제가 오려놓은 내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php에는 topic page라고 하는 정보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topic.php, 우리 컨트롤러로 다시 넘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데이터 게츠라고 하는 부분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topics라고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인덱스 쪽도 이름을 topics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 로드 뷰 그리고 topic 언더바 리스트 어레이 topics는 topics 그리고 밑에 있는 메인이 받았던 정보, 메인은 더이상 데이터를 받지 않아도 되는거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opic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카피해서 이 밑에도 붙여넣기를 하는거죠. 자 어떻게 제가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 topic들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구문을 인덱스 메소드에도 넣고, get 메소드에도 동일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변수들은 저 밑에 있는 topic 언더바 리스트라고 하는 뷰에서 두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 topic 언더바 리스트라고 하는 이 뷰가 topic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topic의 상세 페이지에도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는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Code Igniter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